네 일단 일간스포츠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KGM의 첫 순간을 저희 유니스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영광인데 무대도 하고 이렇게 상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 상에 걸맞게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에버에프다를 생각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에버에프다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항상 에버에프다를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고 에버에프다 영원히 함께해요 사랑해 유니스에게 있어 올해 가장 그랜드했던 순간 저희가 일본에서 첫 팬미팅을 했는데 그때 일본 에버에프다분들이 너무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저희가 데뷔한지 아직 1년도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때가 올해 가장 그랜드였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은 2024년보다 더 바쁜 한 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새로운 앨범과 다양한 글로벌한 활동으로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에버에프다를 옆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KGMA 화이팅! 일간 스포츠 화이팅!